경상남도가 보편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 읍면 지역 고등학생과 도시지역 초등학생 3개 학년을 내년도에 추가로 포함해 총 580개 교육 26만 6천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며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부터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